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호르몬, 옥시토신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신비한 호르몬의 능력에 놀라곤 합니다. 최근엔 옥시토신에서 체중 감량의 가능성까지 발견됐는데요. 뉴스지, 오늘은 옥시토신이 발휘하는 능력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포옹의 호르몬이란 별명을 가진 호르몬입니다. 출산을 할 때나 모유수유를 할 때 특히 왕성하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에 빠지거나 스킨십을 할 때도 분비되죠.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런데 최근 옥시토신의 또 다른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의하면 옥시토신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코에 뿌린 그룹은 아침 식사 때 평균 122 칼로리를 적게 섭취했고 지방 섭취 역시 6g 적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지방 연소 과정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눈을 맞출 때에도 옥시토신의 농도는 올라갑니다. 반려견을 쓰다듬고 눈을 맞추게 한 뒤 혈액 속 옥시토신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인과 반려견 모두 옥시토신이 상승했습니다. 주인은 300% 상승 그리고 반려견은 130% 상승했죠. 옥시토신의 농도로 연애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의 옥시토신 농도는 솔로보다 2배 이상 높았는데 커플들의 연애 초기 옥시토신 농도를 비교해본 결과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았던 커플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애관계가 지속됐죠. 옥시토신이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겁니다. 옥시토신의 또 다른 별명은 신뢰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또한 자신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면 옥시토신의 농도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랑과 포옹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내는 옥시토신 오늘 여러분의 옥시토신 농도는 얼마였는지요? 옥시토신 농도